아 많이 들었구나 겉보기는 여전히 젊은 시절에 아름다움이나 이런 정도를 가지고 있긴 한데 그냥 속으로 볼병이 많이 든 것 같아요 좀 더 잘 보살펴 주던지 일이나 더 많이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보니까 안 됐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옆에를 돌아 봤을 때 튼튼한 사람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어깨도 좀 의소해지고 허벅지도 좀 호울호울한 사람이 그 옆에 있을 거를 이렇게 발견할 때 그럴 때는 좀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저의 마음이 짜났네 난 눈물을 흘렀 어 너무 무서워 아니 실장님 저 마음이 나는 이렇게 지금 여기도 여자들은 다 공감하는데 아니 저희도 공감해요 공감하고 해서맞아요? 자 수요포에다니스라고 우리들이죠 아 왜요? 없잖아요 아무도 혼만 하는 거 하냐고 밥을 왜요? 아니 여기 보니까 진짜 마음 업그레이로 그리셨나봐요 우리 그날도 귀찮아서 그냥 아 진짜 이런 일을 봤는데 저보다 더 많이 찍잖아 그래서 우리가 막 물건도 그랬으면 뭐 과장났잖아요 에어컨도 한 20년이 되니까 지금 꺼질려고 그러고 차도 고장 나와라 저한테 씌워와서 같이 살고 살고 20년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많이 고장이 나버린 것 같아요